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. 누구나 죽습니다.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?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냐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.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 우리가 식사를 정말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또 아내들이 또 남편들이 또 다양한 우리 가족원들이 준비할 수 있죠. 음식을 준비해요. 그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. 왜냐하면 가족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식탁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.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랬잖아요. 정말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도록 하신 것은 바로 준비하도록 하신 시간이에요. 정말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우리가 호흡하는 이 시간들은 그 영원한 시간 정말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.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. 이 시간에 주인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초대해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있는 동안 해야 될 일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.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그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.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일입니다.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신 성령님 성령님께서 나의 가운데 내 생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정말 내가 예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고 성령님 안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.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요청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생일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정말 맛있는 정말 정말 즐거운 식탁을 준비하는 여러분 내 어머니와 아내처럼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처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영원한 천국